일정 기간 몇 퍼센트의 수익을 분양회사에서 보장한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분양회사 많이 쓰여지는 수법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과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해주겠다 또 서면상으로 분명히 약속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수익률 보장으로 많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분양회사가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약속들은 단순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광고수단 정도로밖에 취급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약속들이 잘 안 지켜져서 분양회사가 부도나서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만을 믿고 계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양회사의 시공사만 보고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쉽사리 안심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공사는 제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어떤 기간 안에 완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만 분양계약의 어떤 당사자, 분양계약을 책임질 수 있는 분양계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는 돈을 돌려주는 그런 주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신탁회사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양회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큰 사업이다라고 하면 신탁회사를 끼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탁회사 역시 안전한 분양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신탁사업은 분양회사에서 분양대금을 다른 곳에 횡령하는 것을 감시하는 이런 자금관리 역할 정도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상가를 약속대로 완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가 분양실적 자체가 저조해서 사업이 망가진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신탁회사가 보장을 해서 상가 건물을 다지어준다 이런 약속을 보장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분양을 보증하지 않는 한은 부동산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회사의 신뢰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못합니다